넌, 넌 어떻게 해줄까? 병원 앞에 현수막 걸어서 개망신 시켜줘? 마누라 친구하고 불륜 저지른 놈인다 이렇게 쓸까? 네 친구 지인들 내가 다 알잖아. 그 사람들한테 단체부터 쫙 돌려? 까지. 명예훼손 걸면 벌금 내지, 뭐. 죽겠지? 사람들 보는 데서 당연히 쪽팔리지. 팔릴 쪽이나 있니? 간통한 것들이? 나야. 부르지 마. 니 더러운 입에 내 이름 올리는 거 불쾌해. 내 잘못이야. 나로네. 차원 씨는 잘못 없어. 이렇게 겪는 거 너무 가혹해. 차원 씨만 보내줘. 나보다 손톱이 더 열받았네. 이게 쇼하면 니가 맞는다고 했지? 이게 지 잘못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? 이게 먼저 꼬셨어? 넌 가만히 있었는데? 자기야 제발. 어떤 자기 불렀니? 누가 대답할까? 미풍 엄마. 내가 잘못했다. 일단 나가자. 피 보고 싶지 않음. 앉아. 피 보고 싶지 않음. 앉으라고. 난 이 일을 아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해. 그래도 우리가 20년 친구인데. 어머머. 20년 친구래. 세상에. 그동안의 우정을 생각해서. 어떻게 하면 우리 셋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연구해 봤지. 나의 결론. 마침 시간 맞춰 등장해 주시네. 보너스야. 이 기막힌 공연을 우리끼리 할 순 없지. 프라이데이. 프라이데이. 마침 시간 맞춰. 마침 시간 맞춰. 승리하. nemắn. 불가상의 무한을 맞춰가면. 그것도께서, 비가 일을 하고 싶지 않게 알 수 있을까. 이것이 저녁이다. 이것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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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,